성군 성군 성군이란 무엇입니까?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는 성군도 있습니까? 그깟 관상서 따위가 뭐라고 강의를 주시하세요 틀림없이 뭔가 있어요 나는 못 속입니다 드디어 내립니다 이제 골로 들어가 금상 겹으로 갈 것입니다 이번에 별시를 치러볼까 합니다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제주꾼들이 모여들 터인데 제 실력을 그들과 한번 겨뤄보고 싶습니다 이 시각 세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